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. 정부는 확진자 수는 다소 줄고 있긴 하지만 확진 규모와 확산 위험은 여전히 크다는 판단입니다. 박용 기자입니다. 당초 6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 두기 2.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. 단 수도권에 한해 2.5단계 적용 기간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2단계 상황을 2주간 더 연장합니다.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 상황에서 고피를 바짝 조여야만 앞으로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 배경을 밝혔습니다. 연장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등은 지금처럼 밤 9시부터 아침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. 프랜차이즈 커피점과 제과점은 모든 시간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 중단이 계속됩니다. 수도권 학원 역시 현행대로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, 종교시설의 집합 금지도 이어집니다. 방역 당국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지난 주말 인구 이동량은 8월 중순 주말에 비해 25%가 줄었습니다. 정부는 2차 확산 기세는 꺾였지만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비율은 여전히 높은 만큼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당구했습니다. 일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희입니다.